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저크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우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1절부터 7절 제목은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 디모데우서 2장 1절부터 7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 너는 예수 그리스오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거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난주에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7일 동안 전쟁이 있는데 실적으로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이권의 다툼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또 있을 거고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국의 땅을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요 댓글에서도 신형자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밥 존수 신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역은 저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만큼 전쟁의 피해는 잔혹하고 또 모두에게 비극이고 또 한 민족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의미 없이 죽어가는 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전쟁을 겪고 있는 자국민들과 그것을 보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고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역의 성교사님과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 전쟁으로 약 5천 명 이상의 전사가 발생했고요 우크라이나는 민간이 포함해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통해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젤렌스키라는 배우 출신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은 KF 수도의 국립대학을 나와서 법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78년생은 나이는 어리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EU 가입도 그리고 NATO 가입을 위해서 활동하고 이번에 전쟁 중에 EU 가입을 공식적으로 참모진등을 해서 사인해서 승인해달라고 영상으로 이렇게 연설을 했었죠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이고요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가는 그런 길이긴 한데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참모진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자국에 다시 돌아와서 전쟁에 참가하는 그런 애국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사항쟁 즉 죽음을 각오하고 투쟁하는 이 우크라이나의 자국민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결사항쟁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처럼요 너는 예수 그리스의 훌륭한 군사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의 군사로서 끝까지 투쟁해서 승리해야 하는데요 결사항쟁 정신을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마귀의 미혹이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죄에 금방 넘어지고 연약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포기하거나 구원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영적으로 낙담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요 자기의 육신으로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육신에 대해서 잘 안다라면 죄에 대한 안전장치도 스스로 마련해 둬야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IT 기업들이나 민간업체들이 러시아군의 그 군사 위치는 다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위치는 보이지 않게 해주고 있는데요 구글맵은 우크라이나의 그 실시간 도로 상황을 비공개로 바꿔주고 있고요 통신시설이 파괴되고 마비되어서 일론 머스크는 우주인공위성 스타링크를 제공하고 있고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러시아의 흑색 선정과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있고 유튜브는 러시아의 관영 매체의 광고 수입을 제안했다고요 그리고 국제핵거단체 어나니머스는 러시아의 해킹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 위성사진을 통해서 적의 위치를 알아내고요 러시아의 그 보급로를 폭격하는 그런 작전이 성공해서 러시아의 피해가 속졸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의 공격과 적을 알게 되면 나의 영적 싸움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언제나 나의 육신과의 싸움과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그 싸움 이 세 가지 싸움에서 항상 공세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결사항쟁의 자세로 공세적으로 준비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시가전에 들어와서요 공세적으로 막는 우크라인 시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한 영상에서는 그 맨몸으로 우크라이나 시민이 총을 들고 있는 러시아 군인과 거의 이렇게 권투하듯이 싸우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러시아 군인이 총으로 사람을 쏘지 못하고 발에다가 이렇게 땅에다 쏘고 있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 10명 이상이 전차가 진입하는 그 진입로에 전차가 가는 길마다 막아서서 공세적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막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항쟁의 자세로 공세적으로 이렇게 준비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소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처럼요 영적 전쟁을 죽을 각오를 하고 매일매일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리소의 군사로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소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라는 말씀처럼요 특히 바이블 빌리버는 그리소의 군사로서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 후방에 넘어가서 후방을 교란하고 주요 임무를 타격하고 그리고 공중 침투하고 지상 침투하고 해상 침투하면서 생존 훈련까지 하고 특수 교육을 받는 그런 특전사의 그런 요원들처럼 일기당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각오와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소의 군사들은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우서 2장이에요 20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훌륭한 군인의 조건으로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고자 하셔도요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귀하게 쓸 수 없는 것이죠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리소의 군사는 주인이 쓰기 합당하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쓰시는 결사항쟁의 기본 조건을 갖추는 그리소의 영적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그 목표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디모데우소 2장 4절에 보시면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전투에 임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부터 62절도요 누가복음 9장 60절부터 62절도요 누가복음 9장 6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면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는 다른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이 누구이고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적인가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크라니아에는 외국에 사는 유학생들이나 또 외국에서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전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뒤로하고 오직 나란만 생각하고 참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안전을 버리고 전쟁에 참전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의지가 나올까요 자기의 그 믿음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조국을 위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보다 자기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해서라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또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나간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결사항쟁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목적은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이고요 그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승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승리의 개념은요 매일매일 믿음의 생활에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수치와 그 질병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에 대한 그 기쁨이 있고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헌신하는 그 기쁨이 있고요 바른 교리를 배워가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의 기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 영적 전쟁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린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전쟁터에 나오는 그리스의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에요 군인들은 총을 들어야 되고요 헬멧을 써야 되고요 전투화를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장비들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자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군장을 꾸려가면서 그 다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전투만을 생각하고 훈련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것에 걱정을 하고 어느 정도 살만 할 때는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죠 힘들다고 주님께 불평만 하고요 그런 모습은 군인으로서의 모습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본 9장 6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불평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웃주라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낙담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인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오크라인 대통령 젤린스키는 미국에서 피신할 것을 그렇게 권유를 했었죠 그때 그 대통령은 나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자동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싸울 수 있는 그런 탄약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조국을 수호할 것이고 자유민주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많은 무기를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렇듯이 전쟁에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결사항쟁의 그 정신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배수 6장 11절 12절 보시면요 예배수 6장 11절 12절에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한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사탄과 그 마귀 세력에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과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칼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요 의그러운 마음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을 들고 단단하고 큰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싸워서 적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대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처럼요 대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대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리뽀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생활은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이 전쟁에 대해서 푸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러시아 자국민들이 러시아인이라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여권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또 벌이고 있죠 그만큼 전쟁의 참혹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국이 침공을 당하고요 내 나라가 또 내 부모와 가족이 주워간다면 우리도 피를 흘리면서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싸우는 물리적인 그런 싸움보다 많은 원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또 마귀에게 미혹대에서 믿음에서 떨어지느냐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욱더 중요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쟁 때에서는 미혹의 영이 난무하고요 비진리로 지옥으로 보내고 또 그 마귀의 교리와 또 육신의 죄들로 인해서 전사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진리를 배우고 전파하다 보면 비진리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 투쟁을 하는 데는 대살로니가 전사 2장 2절 말씀대로 고난이 있고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토콘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고요 배교한 교회들은 거짓 비방과 또 모욕과 복음을 막는 일을 우리 눈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받는 고난과 모욕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정말 이 부분은 선한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죄인인 인간들이 마치 포로처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쟁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귀에게 미혹대에서 끌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싸워서 구출해내야 하는 결사항쟁의 많은 투쟁의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1대1 구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또 SNS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핍박도 감수해야 되는데요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아래쪽이 14절부터 16절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16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오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음이니라 결사항쟁의 전쟁터는 14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리고 15절에서도 당시에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였고요 사도들을 박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같은 동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감소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일곱 번째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우기 위해서 사탄의 방해를 민감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로 아래에 17절 18절 보시면 대살로니의 전서 2장 17절 18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의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랬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탄의 방해를 생각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방해와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뿔 달린 마귀가 나오거나 미혹당하는 자들이 마귀 들린 자들처럼 무시무시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바뀐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신도 미혹당하는지도 모르게 미혹되거나 불평이 있는 상태이거나 변질된 교리에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사탄의 방해나 미혹이 마귀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내가 마귀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공격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그런 마음이나 그 말들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에서 내가 원래 해왔던 일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깨워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저주하고 배신한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그렇게 쏟아냈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생각이고 말이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말을 성례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고친다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귀는 도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붙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지 피하거나 도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는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각오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10절에서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소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히 하시고 견고히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함 없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마음과 입에서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나갔는데 110번 도로를 타고 LA 다운타운으로 나가고 있었고요 오른쪽에 다저스 스테디움을 끼고 가고 있었고 맨 1차선에는 중국타운으로 들어가는 1차선 길인데 불과 한 5미터 정도 남지 않았는데 그 4차선에서 1차선 중국타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거의 가로질러서 거의 50마일에서 한 70마일로 달려온 것 같아요 그 대각선으로 정말 99.9% 사고였었어요 이제 핸들을 꺾고 크락션을 한 1분 동안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요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놀라운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그때 잠깐 생각이 되는 거죠 아침에 출발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그때 그 감사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그 차는 옆에서 제가 이렇게 박았기 때문에 박았다라면 분명히 뒤집어졌을 테고 몇 바퀴 굴르던지 아니면 그 이렇게 에이 자로 형성돼 있는 그 가드레인에 분명히 박았을 것이야 운전자가 박든 어쨌든 큰 사고가 났을 거고 운전자가 그 가드레인에 박았으면 즉사했을 것이야 근데 그렇게 사고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감사한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사고 날 뻔했기 때문에 이게 확 오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기도했던 그때의 순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귀는 어느 순간 어느 때나 그 기쁨과 감사함을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사탄과 그의 세력에게 늘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 완전히 밀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방에 민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민감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죄를 지었다라면 바로 자백하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는 마귀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능력에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결사항쟁을 하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령에 복종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전정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목자장과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된 마음으로 위탁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사익을 해나가면서 쓸데없는 것을 놓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전쟁 그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건물이 무너지고요 건물이 파괴되고 또 손과 발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쓸데없는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전쟁의 목표는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 예배나 사육을 위한 모임이나 어떤 모임이든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목자의 인도함과 현재 그 영적인 그 전장 상태를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사육과 그 모임에 또 아이들의 모임에 헌신해서 동참하는 것이 영적 전쟁과 영적인 성장에서 손해보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눈을 이겨오기 위해서 거짓 목사와 백요한 목사와 백요한 교회와 사이비 교회들과 모든 이단 교리와 싸우는 그런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 시선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군인들의 자세는 더욱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한 시민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두렵지 않냐라고 그때 그 시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이 있지만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두려움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쟁 속에 이 나라는요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담대한 자국민이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성도들은 더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에서 대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담대하게 전할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게으리지 않게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날을 지루함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대살로니에서 2장 8절 말씀처럼요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휴고되기 전까지 그리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다할 때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목숨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결상항쟁 정신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5절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그때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해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러시아의 진군 행렬이요 미군의 그 위성사진에서 봤을 때 그 전차의 그 행렬이 약 60km가 넘는 행렬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 위성사진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각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것이죠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대와 완전히 떨어져서 연료나 어떤 보급 물자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가 아무리 많은 전차가 있더라도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곳곳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용지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연료를 보급받지 않는다면 내 육신은 영적인 전쟁에서 아무 쓸모없이 당하고요 패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요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결사항쟁 정신으로 싸우는 방법을 배운 대로 실천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또 죄와 싸워 이기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다라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결사항쟁을 하겠다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싸움은요 마라톤과 같은 긴 싸움이기 때문에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넘어졌더라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적당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전투에서 매일 승리하는 그런 실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요 죄에 대해서 끝까지 투쟁해서 기쁨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영적 전쟁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싸워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이 매번 이기면 좋겠지만 싸움에서는 질 때 됐고 이길 때도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전투 의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성교사들과 또 복음 전파자들과 그리고 복음 전도지와 또 복음을 전하는 영상들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시아 사역을 포함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전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영적인 많은 투쟁을 통해서 비진리와 거짓과 또 악과 타협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요 순수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